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학기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학기리그 NHL 2021-2022 시즌 이제 각 팀별로 60경기 가까이 소화를 한 상황이고 올 시즌 정규 시즌 한 70% 돌파가 돼 있습니다. 동부컨퍼런스는 플레이오프 진출할 8팀의 윤곽이 어느정도는 좀 나온 느낌도 있는데 반면 서부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하위권 서너팀 정도 제외하면 거의 한 10팀 정도가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난 한주 NHL에서는 과연 누가 플레이오프와 더 가까워지고 누가 더 멀어졌는지 학기시그널 23회에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학기시그널 23회 지난 한주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 목소리를 주셨을까요? 유튜브 댓글 살펴봅니다. 마인문나님 또 댓글 주셨습니다. 퍼시픽은 올 시즌 굉장히 치열한데 상위권 팀들 중 연패 빠지면 하위권 팀들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듯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퍼시픽TV 저는 지금 뭐 한 3,4연승? 3,4연패 정도 하면 그냥 바로 서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혼전의 순위 판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커피타르님 댓글 보겠습니다. 신상훈 선수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고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번수쿠님이 답글 주셨어요. 그러게요. 신상훈 선수 소식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현재 ECHL 애틀랜타 글레이디에이터스에서 뛰고 있는 신상훈 선수죠. 현재 기록을 보니까 15경기에 10골의 어시스트 7개에 17포인트. 개인 성적도 좋고 신상훈 선수 합류 후에 팀 성적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ECHL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에 대한 이현숙 기자님의 어떤 인상? 평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직은 기대보다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성과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아주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그래도 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경기단 1포인트 이상 활약을 하는 부분 같은 부분도 있고 공격적인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지금 애틀랜타 글레이디에이터스가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 연승을 많이 달리게 되면서 0-4-5 시즌이었나 이후로 거의 최다연승을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팀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 원래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기가 많이 오르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조금 안 좋은 흐름이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공격에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짐 없이 쭉쭉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CHL에서 AHL 올라가는 선수들도 경기단 1포인트 이상씩 하는 선수들도 AHL 지난주에 히라영 선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단 1포인트 이상을 하는 선수들 AHL 딱 넘어가면 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진짜 낙관적인 전망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이제 조금 안 좋은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도 유지가 되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상훈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멍멍님 댓글 볼게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햅스 올해 프라이스 웨버 없이 걱정 많았는데 뒤늦게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라는 댓글입니다. 몬트리얼 커네디언스가 최근에 갑자기 승률이 너무 좋아졌죠. 햅스 팬이신가요? 좋아하시는 모습 또 댓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윈스 엘지님이 댓글을 하다 NHL 댓글 주셨습니다. 토론토가 꼴리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썰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어요? 토론토 메이플립스 꼴리 영입 썰에 대한 질문인데 마침 지난주에 주전꼴리 잭 캠벌 선수 부상이 있었어요. 페트루 무라제크의 역할이 되게 커졌는데 무라제크 선수가 믿없지는 못하는 느낌이고 연수 기자님은 줄곧 토론토가 트레이드를 하면 셧타운 수비수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꼴리 영입 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캠벨도 결국 평소대로 돌아오고 부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그림이 싹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됐고 무라제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점들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실점들도 토론토 수비진의 실수가 굉장히 크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수비 골탠딩에서 굉장히 난국입니다. 사실은 토론토는 지금 캠벨을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캠벨이 오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뭔가 지금 한 달간 결장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캠벨이 오기에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처럼 분위기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제 골문을 영입을 하기에는 사실 골문을 영입을 이제 골일을 영입한다고 해도 꽤 좋은 골일을 영입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골일이 지금 토론토 체계에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토론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리시즌에 우려했던 부분 그런 부분 수비 지역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수비가 대체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거의 뭐 떠먹여주다 실패하는 이런 찬스를 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부분이라면 그 어떤 골일과도 사실 말씀드리면 좋은 성적을 보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레데리크 안드레스는 어땠어요? 테르 토론토에서. 굉장히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집중포가 받았습니까? 지금 캐롤라이나 수비체계로 뒷받침되는 팀으로 갔죠? 베지나를 받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골일의 퍼포먼스 같은 부분을 책정하기에는 수비적인 부분이 그런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의 공격진이라든가 수비 지원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 어떤 권리를 트레이드를 해온다고 할지라도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체계에 딱 맞는 권리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권리를 영입을 하자고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지금 자원이 아주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트레이드 카드를 활용할 만한 카드가 아주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수비도 영입을 해야 되고 꼴리도 영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됐는데 그 부분을 모두 충족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바스 단장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꼴리를 이제 보강을 한다고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더 급한 쪽은 수비이긴 한데 지금 골문까지도 또 영입을 안 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토론토 입장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골문도 걱정이고 수비도 문제고 과연 이 토론토 수뇌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봐야겠네요. 토론토 골에 관한 질문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엉클리미 고 호크스 아셨어요.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GM 카일 데이비드슨 GM 선임 소식에 대한 반응 보여주셨는데 호크스 팬이신 것 같죠. 앞으로 또 새 GM 체제 시카고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올해 시원하게 탱킹하고 새 GM 체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회 여러분이 주신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뭐 답변도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4일 월요일 경기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지난 한 주간 디비전별로 좀 어떤 또 결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동북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첫 번째 순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순위표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캐롤라이나 허린 케이스인데요. 지난주에 콜로라도전에서 안티란타 선수의 36 세이브 셔다운 2대0 승리가 있었고 필라델피아전 승리까지 4연승을 이어갔었는데 오늘 피치버그에게 패하면서 연승이 끝났습니다. 최근 13경기에 9승 2패 2OT니까 선두수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요즘의 패이스입니다. 2위는 피치버그 펭귄스입니다. 플로리다에게 졌지만 베이거스를 잡았고 오늘 4연승을 달리던 캐롤라이나와의 경기 승리를 했는데 디비전 1, 2위 팀들의 3주 연속 대결이었어요. 앞선 두 번의 패배를 만회했던 피치버그였습니다. 피치버그도 최근 7경기 5승 1패 1OT 좋네요. 뉴욕 레인저스가 3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네수타 세인트루이스에게 연패를 당했지만 델러스전 역전승이 있었고요. 뉴욕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4위는 승점 74점의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캘거리와의 경기 난타전 5대4 역전승을 가져갔고요. 에드먼턴전에서 연장패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니클라스 백스트램 선수가 통산 1000포인트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벤쿠버와의 경기 예부견이 쿠진에초프 선수의 헤트트릭을 바탕으로 해서 재역전승 연장승을 가져갔습니다. 3연패 후에 최근 5경기 4승 1, 5T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5위 콜럼버스 블루재킷입니다. 4경기 동안에 2패 2, 5T가 이어지다가 미네수타와의 경기에서 3피레드 종료 32초 전 동점골 후에 결국 슈다우승을 했어요. 5경기만에 승리를 했는데 베이거스전 이후에 재역전승도 있었습니다. 뉴욕 아일런더스는 6위입니다. 콜로라도전 패했지만 콜럼버스, 위니팩, 에너아임 상대로 3연승 달렸고요. 7위 뉴저지 대불스입니다. 세인트로이스전 연장승 이후에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뒤지다가 5대3 역전승이 좀 돋보였고요. 위니팩, 에너아임 상대로 정규패 슈다우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4경기 성적은 3승 1패 다시 7위로 올라왔어요. 최근 뉴저지, 필라델피아의 7, 8위 싸움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8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였습니다. 베이거스전 승리로 홈 8연전을 3승 4패 1, 5T로 마쳤는데 이후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몬트리올 상대로 3경기 2패 1, 5T에 그쳤습니다. 다시 8위로 내려온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동북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워싱턴 캐피털스가 3위 이내 진입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최근 5경기에 4승 1, 5T를 하면서 다시 좀 3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올라온 게 눈에 띄네요. 네, 드디어 캡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만타 선수가 복귀를 했고 OC 선수까지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탑6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그림이었거든요. 만타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쭉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탑6에서 공백이 나오게 됐고 어떻게 보면 캡스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탑6가 어떤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1, 2라인이 어떤 조합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저는 올 시즌 내내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C 선수 복귀를 했고 만타 선수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팀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를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4승 1패, 1호티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오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체킹라인 같은 부분에서 하겔린 선수가 최근에 눈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피드 스타이기도 하고 체킹 3라인이나 4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데미지 자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탑6가 살아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센터진이 딱 워싱턴 캡터스는 1, 2, 3, 4라인 센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1, 2라인에 쿠젠 초프 백스트램 3라인에 엘레르 그다음에 4라인에 해서웰이라든가 다우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할에 딱딱 맞는 이런 센터진 구축이 된 부분이라든가 물론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캡스가 일단은 물론 무조건 골텐딩 같은 부분은 아직 강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바네체크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꽤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한 아직은 믿음이 100%는 아닌 상황이고 삼선오프는 여전히 별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바네체크 삼선오프가 거의 비슷한 기량을 과시를 하면서 주전 경쟁을 하는 그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선수를 컨디션 좋은 선수를 그때그때 기용을 해도 경기력이 큰 말할까요? 기복이 나오지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바네체크가 주전이고 삼선오프가 백업이 거의 확정적인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골텐딩에서는 아주 강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수비진에서도 사실은 너무 경량화된 수비진입니다. 지금 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바일함 움직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스케이팅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쪽으로만 강조를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지컬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임이 있어야 되는데 캡스 수비진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탑식스 어떻게 보면 팀이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잘 살아난 캡스이기 때문에 순위권 경쟁 같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인 이거는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느낌인데 캡스가 와일드카드로 떨어져서 2위로 떨어져서 애틀랜틱 팀이랑 붙잖아요. 그럼 이 팀들을 많이 긴장해야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능성이 있는 뭔가 좀 이변을 일으키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잠체력이 있어요. 올해 캡스가 메트로 팀들이랑 붙으면 뭔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에 보여줬던 뭔가 이제 접전으로 끌고 가다가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예전에 뭐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휴 2위에서 애틀랜틱이랑 붙는다라고 하면은 왠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는 있을 것 같은 플로리다다 템퍼베이 쪽은 좀 긴장을 해야겠다는 뭔가 칼을 한번 들이밀 수는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3위 이상으로도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그런 흐름이 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한 느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쯤은 흘려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캡스가 좋은 흐름으로 들어온 데는 탑6의 복귀 같은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요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고 결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캡피털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주였고요. 워싱턴이 또 상위권을 얼마나 또 위협할지 또 기대를 갖고 앞으로의 한 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북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현재 1위 플로리다 펜서스인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어요. 버폴로 피츠버그 필라델피아를 모두 잡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LA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거의 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슈다우패 5연승이 끝난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3연승했다가 3연패했다가 다시 5연승했다가 연승연패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승천 86.1위 올라와 있습니다. 2위는 템파베일 라이트닝입니다. 지난주에 시카고전 이겼지만 이후에 위니팩, 켈거리, 에드먼턴에게 모두 지면서 3연패가 이어졌는데 오늘 벤쿠버 잡고 연패는 끊었습니다. 3위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입니다. 지난주에 주전골리 잭 캠벨 선수 부상으로 이탈했죠. 콜롬버스와 시애틀을 연이어 잡았지만 이후에 에리조나전 버폴로전에서는 1패 1, 5티에 그쳤습니다. 보스톤 브루윈스가 승점 77.4위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LA전 연장패를 했는데 이후에 시카고와의 경기 3피러드 종료 18초전 결승골이 터지면서 승리. 이후에 에리조나전도 승리. 최근 11경기 9승 1패 1, 5티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보스톤 브루윈스입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윈스입니다. 에리조나와의 경기에서 2대9로 대패를 했고요. 미네우스타 켈거리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 4패 1, 5티 연패에 빠져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버플로 세이버스는 6위입니다. LA 플로리다에게 연패를 당했고요. 베이거스 잡았고 토론토와의 그 실외 경기 헤리티지 클래식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7위는 오타와 세나터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전 승리로 5연패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최근 8경기 2승 6패로 좋지가 않고요. 8위는 몬트리얼 커네이디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한풀 꺾인 감도 있는데 벤쿠버전 정규패 시애틀전 슈다우패 필라델피아전 연장승을 거뒀던 지난 한주였습니다. 자 애틀랜틱 디비전 일단 플로리다와 템파바이가 엇갈리면서 이 촘촘했던 선두 경쟁에 약간의 좀 균열의 조짐을 보였던 지난 한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토론토도 지금 제켄벨 선수 부상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감지가 됐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디비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팀은 버펄러 세이버스죠. 네. 뭐 지난주에 숨은 주인공 이지 않나 많은 이슈를 남긴 중간에 이제 쓴 팀이 바로 이제 버펄러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이클 선수가 이제 버펄러 방문을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있었죠. 3대1로 이겼거든요. 이 경기를 재미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턴 크랩스 선수와 엘에스 터크 선수가 아까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두 교환했었던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클이랑 3라운드 지명권 터크 크랩스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터크랑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넘어온 자원들이 결국 완전 거의 지금 아이클 가스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중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경기에서 환호해주는 팬들도 있었고 고마웠다. 그런데 전혀 고맙지 않다. 왜 왔느냐. 이런 느낌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런 팬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쯤은 좀 빌런 같은 느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 졌단 말이에요. 이 경기를 그래서 이제 도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버펄러 같은 부분은 이런 트레이드라든가 맞교환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예전에 이러한 그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상위권 라운드에서 지명을 했었던 선수들을 결국 이제 다 보냈잖아요. 리스톨 라인엔 그 다음에 라인하트 아이클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는 와중에서 받아온 자원들을 결국 이제 로베르트 헤그라든가 1라운드 지명권 이사크 로센 선수 그리고 라인하트 지명권으로는 대번 리바이 리바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캐나다 국가대표팀에서 선정이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버펄러 골문을 이제 좀 지켜낼 만한 자원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자원이에요. 물론 이제 루코넨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루코넨 선수도 있고 리바이도 있으면은 주전 백업 이렇게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클 같은 경우에 터크와 크랩스가 들어왔는데 터크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도 이미 이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터크 선수 같은 경우 올해 거의 버펄러에서 경기당 거의 1포인트 가까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이 트레이드 받아오는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그 뭐죠? 그림으로 굉장히 좋게 돌아선 버펄러를 최근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리빌딩이라든가 지금 확실하게 이제 팀 컬러가 약간 또 이제 다시 변혁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달린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 선수라든지 뭐 이미 이제 그 팀에 이제 기둥이 될 만한 선수들도 수비진에 다 구축이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올해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던 스키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계약에 100% 걸맞은 활약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오늘 이제 토론토를 잡는 5대2로 잡아냈죠. 그리고 뭐 지난기에서 사실 토론토를 5대1로 잡아냈면서 이제 토론토를 상대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 베이거스 토론토 이런 뭐 물론 이제 올 시즌 성적 자체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 뭐 베이거스 토론토 뭐 이런 팀들 강팀들 또 잡아내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올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버펄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위권 지명권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큰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자원을 또 축적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동안 버펄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하위권을 헤매는 느낌에서 뭔가 이제 계속 픽을 지명을 하고 뭔가 계약을 하고 이래도 뭔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크게 관측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최근에 트레이드라든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이제 좀 중상위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반 자체를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어려우셨겠지만 팬분들이 좀 경기 보시기에 그래도 이제 조금은 수년 내로 아무래도 좀 이제 빛을 보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직 해결해야 될 상황이 없는 건 아니죠. 뭐 루코넨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좀 좋은 임팩트를 보이다가 지금 또 이제 조금 뭐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죠. 뭐 골탠딩에서 이제 루코넨이 진짜 넘버원으로서의 확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뭐 리바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주니어 때 좋은 골탠딩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선수가 프로에서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골탠딩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또 문제점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넘어야 할 사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좀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 쪽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나긴 암흑기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버플러 세이버스인데 올 시즌 또 최근의 모습에서 그 암흑기를 어떤 끝내기 위한 어떤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 것 같아서 오늘 애틀랜틱 디비전은 버플러 세이버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한번 꾸며 봤습니다. 자 각 디비전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애틀랜틱 디비전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이고요. 현재 1위는 여전히 콜로라도 에벌렌치입니다. 뉴욕 아일런더스전 승리 후에 뉴저지와의 경기 3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냈죠. 그리고 캐롤라이나전에서 0대2 패배 올 시즌 첫 무득점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켈거리를 3대0으로 잡고 다시 또 승리를 추가한 콜로라도였네요. 2위는 세인트로이스 블루스입니다. 뉴저지전 연장패 그리고 5연패 중이던 오타와에게도 패하면서 4경기 동안 승리를 못 꺼두다가 그 이후에 뉴욕 레인저스 내쉬빌 유니펙 상대로 3경기 2승 1 OT를 하면서 만회를 했던 세인트로이스의 지난주였습니다. 3위는 미네우스타 와일드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디비전 팀인 델러스 내쉬빌에게는 졌고요. 지난주 5경기 치렀는데 2승 2패 1 OT를 했어요. 최근 14경기에서 4승에 그치고 있는 미네우스타입니다. 그리고 내쉬빌 프레저터스가 같은 승점 72점으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4연승을 달리던 델러스전 3피러드에 역전하면서 승리를 했고 에너하임전 승리에 이어갔고 세인트로이스전에서 지면서 연승은 끝났지만 오늘 미네우타를 잡고 이제 뭐 3위 미네우스타와 동점이 됐죠. 거의 따라왔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내쉬빌 프레저터스입니다. 델러스 스타스 5위입니다. 미네우스타와 전에서 제이슨 로버트슨 선수가 2경기 연속 캐트트릭 하면서 승리가 있었고요. 하지만 내쉬빌전 뉴욕 레인저스전 2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면서 4연승 후에 연패도 이어졌습니다. 위니팩 제츠 6위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의 두 팀에게는 모두 우패했고요. 뉴저지 세인트리스 상대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5경기 3승 2패였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7위입니다. 애너하임전에서 패트릭 케인 선수의 6포인트 활약으로 승리가 있었죠. 지난주 성적은 템파베이 애너하임 보스턴 오타와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2패였습니다. 마지막 8위 에리조나 카이오스입니다. 디트로이트전 9대2 대승을 거뒀는데 두 경기 연속 8득점 이상 경기였고 2승리로 올 시즌 첫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토론토도 연장에서 잡으면서 4연승까지 이어갔는데 보스턴전에서 패하면서 4연승은 끝난 상황입니다. 상위권 여전히 치열하고요. 내쉬빌이 다시 또 2위 3위 팀들을 위협했던 지난주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위니팩 제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글쎄요. 지난주 5경기 3승 2패 갈 길이 바쁜데 좀더 속도를 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아예 희망이 없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 4위 싸움에서 5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퍼스픽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와일드카드 2위까지는 노래 볼 수 있는 위치 그렇죠. 와일드카드 2위가 모두 센트럴 디비전 팀이 될 가능성도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없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긴 한데 이 콜라의 엘레레스 선수가 얼마 전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한 11전 정도에 복귀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아무래도 이 팀도 주득점원들이 확실하게 갖춰졌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타플레이들이 확실히 최근 보면 스타플레이로 하면 샤이플리 휠러 디부아 코너 엘레레스 스태스니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득점에서 확실히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위니펙이 물론 아직까지 헬러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부진한 경기에서 화력전으로 때려잡고 이전 그림이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템파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으로 양상 자체가 흘러갔었고요.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은 개선점이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화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댈 부분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실점을 하는 지금 헬러박이 올 시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돼도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엘러리스 선수도 이제 득점력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유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코너 선수가 올 시즌에 진짜 NHL 들어온 이후에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1,2라인 화력 같은 부분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은 좋은 그림으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레인저스 전 진경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셰스토르 퀸이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아일랜더스 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세인트 루이스 전에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 3연전에서 최근에 2승을 한다든가 확실히 이제 좀 좋은 그림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기는 사실입니다. 지는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든지 밸러스 전도 4대3 OT 연장패 같은 부분이 있었고 레인저스 전은 순전 셰스토르 퀸 선수가 굉장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패배한 경기라든가 템파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경기력 자체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와일드카드 경쟁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자체는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2위부터 진짜 4위, 5위까지 그냥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고렴 포지션 1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위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게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3, 4위 승점 똑같은데 5위 승점도 아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델러스는 지금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물론 이제 위니팩이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화력 자체가 살아나는 이런 양상에서는 그래도 기댈 때가 조금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LS 선수 복귀 이후에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위니팩 제츠 다시 가면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또 경기였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브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혼전의 디비전 서브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차례입니다. 켈그리 플레임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드번턴전에서 타일러 토포리 선수의 결승골 포함 두 골 활약 승리 있었고 워싱턴에게는 졌지만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조니구드로 선수의 또 선제골 결승골 포함해서 헤드트릭 템파베이 전 승리가 있었고요. 디트로이트 잡았고 오늘 콜로라도에게는 패하는 지난주 행보였어요. 최근 9경기 6승 2패 1호티 선두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켈그리의 요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2위는 계속해서 LA킹스입니다. 버폴로전 승리 보스턴전 연장승까지는 좋았는데 세너제이와의 홈앤엄 2연전이 있었어요. 3대1로 앞서던 경기를 결국 역전을 당하면서 연장패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너제이전에서 0대5로 완패를 했어요. 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플로리다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동점 만들고 결국 슈다웃 가서 이겼습니다. 오늘 슈다웃성 분위기를 좀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위는 에드만턴 오일러스입니다. 켈그리전 패했지만 워싱턴 템파베이 두 팀에게 모두 승리를 했고요. 요즘 흔들리고 있는 베이거스를 끌어내리고 3위로 또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4위로 내려왔습니다. 오타와전 잭 아이클 선수의 그 3피레도 종료 직전에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후에 필라델피아 버폴로 피치버그에게 모두 패했고 콜럼버스와의 경기에서도 재역전패를 하면서 최근 4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14경기 성적이 4승 9패 1, 5티이고요. 에드만턴보다 두 경기를 더 했는데 같은 승점 68점 4위에 있습니다. 퍼시픽 1위를 달렸던 베이거스가 이제 4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5위는 벤쿠버케넉스입니다. 몬트리올전 승리 워싱턴전 연장패로 3연승은 끝났고 오늘 템퍼베이전도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6위 에너하임덕스인데요. 세너제이전 연장승으로 홈 6연전 3승 3패로 마쳤습니다. 이후에 원정 5연전에 들어갔는데 시카고 내쉬빌 뉴저지 뉴욕 아일런더스를 만나서 4경기에서 3패 1호 뒤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너제이저 샤크스 7위입니다. 에너하임전 연장패 그리고 LA와의 홈앤홈 2연전 수입했습니다. LA와의 두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세너제이였고요. 마지막 8위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캐롤라이나 토론토 오타와전에서 모두 승리를 얻지 못했고 몬트리올화의 경기에서는 슛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시애틀 크라켄까지 퍼시픽 디비전 현재 순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에드먼턴과 베이거스가 자리를 바꾼 지난주였는데 지금 베이거스가 확실히 위기감이 느껴지네요.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또 공교롭게 아이컬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이게 아이컬 탓인가 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뭐죠 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부상자가 많은 이제 올 시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베이거스가 풀 전력으로 시즌 2만 경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올 시즌 내내. 네. 그 정도였죠. 뭐 사실은 바람잘날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구 돌아오면 누구가 나가고 이 친구가 돌아오면 저 친구가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싹 뭐 이 홍역 딱 한 번 앓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풀리기 시작하려고 하더니 또 부상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런 느낌 계속 반복이 되겠거든요. 저는 베이거스 워낙 자체가 올 시즌 진짜 풀 전력으로서 뛴 경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빠진 선수가 맥렙 마르티네스 얀마르크 스미스 스톤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죠. 중간 자원으로서 뭐 탑라인 자원도 있고요. 스톤 같은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팀 성적이 유지가 안됩니다. 유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렛네르 선수도 지금 또 부상 뭐 이야기가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느낌 주전 골리까지도 지금 뭐 그동안 좀 괜찮다고 또 부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어 참 지독히 이 운이 없는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에 아이클이라는 이제 굉장히 슈퍼스타 감명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조합을 짜기가 사실은 어 여러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제 모두 도움을 해봐주고 뭐 이런 조합도 해보고 저런 조합도 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뭐 많은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해보려고 해도 지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뭐 스톤 그 다음에 아이클 스톤 그 다음에 뭐 패처리티 뭐 이런 조합을 처음에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뭐 선수들이 뭐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 캡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까지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베이커스 골드나이츠가 지금 어려운 상황 저는 이제 풀 전력이라고 한다면 베이커스 골드나이츠는 충분히 퍼시픽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순위가 많이 내려와 있지 않나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깊이로 승부를 하는 선수진의 선수층으로 승부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명 빠지게 되면은 힘이 그냥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세너제이자크서 보세요. 예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뭐 파벨스키도 빠지고 이제 캡 때문에 파벨스키도 빠지고 이런 선수들 한 두 명씩 빠지다 보니까 그 1, 2, 3 라인에서 진짜 3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라인이 한 두 개 빠지기 시작하니까 힘이 그냥 쭉 빠지잖아요. 베이커스 지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선수층으로 승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선수들 1, 2 라인 지금 주요 선수들 빠진 선수가 스미스, 스톤하면 1, 2 라인 선수 윙어들 빠진 거잖아요. 마르티넨 선수라고 하면 2 라인의 지금 핵심 수비수가 한 명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중요자원에 이렇게 빠지면 힘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베이커스 골든 나이츠가 체감을 하는 부분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이커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용합니다. 진짜 용한 수준이에요. 지금 사실은 베이커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처럼 극단적으로 완전히 정말 시즌을 망칠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피했다라는 부분 자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레디드에서 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순위 싸움 양상에서 썩 이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밴쿠보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됐고 결국 에드먼턴에도 역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쯤 풀 전력으로 지금 빨리 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계속 부상자가 좀 이제 좀 불의의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드버 감독이 어떤 느낌으로 좀 대처를 하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참 시즌 초반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1위까지 올라서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좀 잘 팀이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느정도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 있습니다. 한 정규 시즌 20경기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어떻게 좀 조율을 해낼 수 있을지 지금 당장 플레이오프를 가냐 못 가냐도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인데요. 자 이 혼돈의 퍼시픽 디비전에서도 베이거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겠고요. 에드번턴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지금 경쟁 양상이 되고 있는데 네. 에드번턴도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괜찮죠. 우드크로프트 감독 부임한 이후에 코스키넨 선수가 이제 퍼포먼스가 쭉 올라오게 되면서 뭐 그동안 이제 좀 이제 좀 부진했었던 코스키넨 스미스가 그렇게 이제 좀 믿음직한 활약을 해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TP 체제 아래서는 이제 그러면 직접적인 트러블도 한 번 한 차례 있었고 네. 네. 지금 우드크로프트 체제 들어온 이후에는 확실히 지금 코스키넨 선수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좀 잘하게 되면은 어쨌든 성장 자체를 좀 밀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실점 관리가 어느 정도라도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팀에는 드라이자이틀과 맥데이비드라는 정말 이제 강력한 원투펀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을 넣어 뭐 예를 들면 실점을 한 1실점 2실점 정도로만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그림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두 선수 덕분에 최근에 좀 그런 양상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키는 지금 이러한 폼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유지를 하느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이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드먼턴도 지금 이제 골탠딩이 워낙 그동안 좋지 않다 보니까 골문을 한 명 영입을 해야 된다. 발라모프를 영입을 해야 되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라모프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가 발라모프 측에서 거절을 했다. 지금 발라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 거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팀은. 그래서 뭐 거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골탠딩을 뭔가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코스키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정도만 해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뭐 또 워낙 그동안 코스키는 선수가 KHL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골이었는데 NHL 들어와서는 굉장히 기복이 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관리가 되느냐가 아무래도 에드먼턴의 올 시즌 플레이오프라든가 좀 성패를 가르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 교체 후에 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는 에드먼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뭐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퍼시픽 디비전 또 한 주 보죠. 자, 오늘 각 디비전별로 이렇게 한 주 NHL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켓 시그널 23회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선수 재계약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필라들피아 플라이어스의 수비수죠.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필라들피아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5년 적지 않은 기간이고 좀 굵직한 뉴스였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뭐 사실 재계약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파벨스키 선수도 있고 플라이어스 선수도 있는데 리스톨라인의 재계약은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5년 재계약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조건이 2,55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이 510만 달러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고 올 시즌 필리 수비진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걸 같이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는 올 시즌 필라들피아가 오프시즌을 굉장히 과감한 움직임을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수비진을 다지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부진했던 수비진 전체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많이 노출이 됐었던 수비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비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입된 선수들이 결국은 라이언 앨리스, 라스무스 리스톨라인 그리고 키스 옌들 이런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들 리그에서 오래 활약한 베테랑들이고 물론 나이가 아주 많은 선수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옌들의 선수들은 많지만 사실 앨리스, 라스무스 리스톨라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인 때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 같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완벽한 움직임입니까?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점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100% 잘 풀릴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 장담은 하기 힘들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움직임은 했습니다마는 아주 완벽하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딱 들어맞는 움직임이라면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서의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 수비진에서의 경험적인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다소 보완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할 수도 있었던 영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필립 수비진의 영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수비수줄 영입 그리고 변화의 거의 한 축이었던 레이스톡 라인의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올 시즌 지금 성적도 성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네. 기대를 아주 못 미쳤죠. 사실은 필라델피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할 만한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에이스 선수가 초반부터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쿠트리에 선수가 시즌 아웃 이렇게 선행했기 때문에 부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필라델피아.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비진이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반 출발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죠. 전체적으로 부상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많았고 수비진 3인방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선수 누구였냐라고 하면 라이언 엘리스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라이언 엘리스 선수가 올 시즌 4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처음에도 사실은 부상으로 잠깐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11월부터는 그냥 아예 장기 부상 끊으면서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라인에 가장 중요한 수비수가 빠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사실 엔들 선수는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영입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중간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리스톨라인에게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스포트라이트까지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버펄러 시절의 경기력은 그게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버펄러 시절에도 이 선수가 기량이 0 부족합니까? 아주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두루두루 괜찮은 경기력을 펼치는 부분이 있고 기대치가 컸었고 버펄러에서도 실제적으로 1라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선수의 경기력에서의 그런 큰 약점 약점 같은 부분 순간순간 판단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컬적인 부분을 써야 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한다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주 뭔가 판단력이 좋은 유행의 수비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의 멘탈도 그렇게 탄탄한 수비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큰 결점이 왕왕 있었던 유행의 선수들인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와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버펄러와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은 좀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실전 같은 부분에서도 리스토라인은의 이제 큰 판단미스 같은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버펄러에 있을 때랑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말씀 경기력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도 실망스럽고 결과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평균 500만 달러가 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합당한 계약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머리 아프긴 한데 올 시즌 어쨌든 필리가 경기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이랑 뭐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느낌에서 기대치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잘해도 뭔가 플레이오프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클로드 지루 선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축 선수를 뭐 보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드드라인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낼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계약이 1년 남았던 리스토라인에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내려고 하면 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리스토라인을 데려온 거에 비해서는 가치를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도 사실은 리스토라인 정도면 원하는 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드로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전망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는 리그는 모두 이제 셀러리 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캡도 지난번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540만 달러였거든요. 연평균 지난 계약이 저펄로랑 계약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510만 달러 그러니까 30만 달러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토라인이 이만큼 경기력이 안 좋고 팀 상황도 이렇게 안 좋으면 조금 이제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너는 네가 경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좀 계약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예를 들면 한 400만 달러라든지 이제 캡을 이제 좀 줄어들 상황에서 뭐 재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캡도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참 이런 느낌에서 필라델 대표가 지금 얼마나 좀 좋지 않은 좀 프랜차이즈의 길로 사실 뭐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이번 재계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결코 좋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좀 여기도 좀 머리 아프게 됐네요 앞으로 5년은 안고 가야 되는 자원이고 함께해야 되는 자원인데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야 될까요 과제를 좀 풀어야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이 머리를 계속 굴려보면은 뭐 좀 좋은 그림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의 토포 수비수 그러니까 1,2라인 수비수 자체가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예 경쟁력이 없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보루프, 앨리스, 리스톨라인의 샌나임 정도면은 아예 나쁘진 않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헤이즈, 쿠투리에 그 다음에 젊은 손 페러비라든지 린드블롬 뭐 이런 젊은 선수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좋은 역할을 좀 이제 개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력에서의 공격진에서의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의 수비수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리고 앨리스 선수가 올 씨는 어쨌든 이 앨리스랑 리스톨라인의 진짜 이제 필리도 수비수가 100% 갖춰진 모습이 솔직히 말씀드린 거의 없었습니다. 리스톨라인의 선수도 이제 초반에 이제 좀 결장을 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 리스톨라인의 같이 뛴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봤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1, 2라인에서 이렇게 좀 프로그루프, 앨리스, 리스톨라인의 샌나임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합쳐서 뛰는 모습을 아예 못 봤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풀리게 되면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잘 못하겠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사실은 좀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좀 못하게 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지루 선수도 지금 팀의 프랜차이즈 역사상 제일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지루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리스톨라인의 선수도 이번에 보내는 선택을 해서 캡도 이제 좀 여유분을 확보를 하고 어쨌든 지명권이라도 받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젊은 컬러로 가고 조금 더 물갈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양상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애매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아예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이 계약 자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본 바로는 뭔가 좀 억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억지로 찾으려고 합니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 왜 이런 계약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 리스톨라인엔 선수 5년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앨리스 선수 돌아왔을 때 어떻게 조합이 돼서 또 돌아갈 건지 한번 또 봐야겠네요. 가령 앨리스 리스톨라인엔 조합을 딱 1, 2라인 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뭐 어쨌든 이 톱4 수비수가 구축이 됐을 때 경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팬분들은 이 계약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팬분들 계시면 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리스톨라인엔 선수의 5년 재계약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주간 매치업 프리뷰.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경기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뉴욕 아일런더스 대 워싱턴 캐피털스. 올 시즌 1차전에서 2대0 워싱턴 승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또 지난주에 통상 900승을 거뒀던 베리트로츠 감독이 또 한번 주목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도 같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캡스랑 아일런더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좀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뭐 입방을 오르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일런더스의 뭐 다양한 라인에서 이런 체킹 게임이라고 한다면 좀 워싱턴 수비진이 조금은 그 고전을 할 수 있을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최근 플레이오프에 만났을 때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팀의 좀 상상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저는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캡스가 최근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게는 되지만은 어쨌든 피치버그라든가 레인저스라든가 이런 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아래권 순위팀은 좀 더 좀 수월하게 그냥 잡으면서 승점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일런더스가 쉬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팀 상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도 겹치게 된다면은 마냥 쉬운 장담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이런 이제 상대를 상대로도 워싱턴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같은 날이고요. 3월 16일 한국시각 오전 9시입니다.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대의 위니팩 제치입니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 5대4 위니팩이 연장승을 거뒀었고요. 요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베이거스인데 이 경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 뭐 스테스니라는 이제 전 베이거스 골드나이츠 소속의 선수 네이트 슈미트 선수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니팩에 전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에 뛰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브로스와 선수도 지금 원래 위니팩에 있었던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브로스와 선수가 이번에 또 위니팩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베이거스는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너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조합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스미스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믿을만한 카드였던 이 라인까지도 좀 깨진 상황이에요. 지금 칼손, 스미스, 말세소 이 라인 그것도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화력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경기가 풀어져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반면에 위니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LLS 복귀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하고 스타 선수들이 좀 많이 득점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이거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내느냐에 대해서 뭐 마르틴 선수는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금 물이 오른 위니팩의 1, 2라인을 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아무래도 이 경기에 굉장히 큰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거스와 위니팩의 경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린케이스와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만나는군요. 프레드리카 안데레센 꼴리가 이제 올 시즌 3번째 토론토를 상대하게 되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주목을 또 받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데레센이 많이 그리울 수밖에 없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캔벨도 부상. 게다가 캔벨도 최근에 경기로 많이 떨어졌고 아, 무라제크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캐롤라이나가 좀 빈틈이 확실히 뭐 골탠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백업인 라타 선수도 최근에 경기로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된 골탠딩 양성을 보이고 있는 이 두 팀인데 토론토가 톱4의 힘으로서 찍어 누르기에는 캐롤라이나의 이제 센터진의 대응 능력 아호라든가 스터리라든지 트로첵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토의 이제 빅4가 캐롤라이나의 수비진을 이제 공작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없게 없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차전에서는 잭 캠벨과 대결을 했었고 2차전에서는 페트륨 무라제크랑 대결을 했었던 프레드리카 안데레센 골인데 이번에도 누구랑 맞대결을 하게 될지 무라제크일지 또 다른 선수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일요일 오전 5시로 가겠습니다. LA킹스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스인데요.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 즉석적인 순위 경쟁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최근 뭐 기세는 양 팀이 좀 상반되고 있어요. 네. LA는 뭐 사실은 물론 세너제에게 두 번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 굉장히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LA랑 베이거스랑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실 저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두 팀의 위치가 좀 기대했던 위치가 좀 바뀐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팀이 좀 마주치게 됐습니다.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베이거스 창단 연도에 아마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결이었죠. 근데 이제 LA가 패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LA가 지금 이제 뭐 단호 선수의 영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 젊은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베이거스 골든 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승리를 바라는 이런 이제 부분이 됐는데 올 시즌 좀 성과가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경기인데 사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엔 지금 이미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뭐 베이거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드린다면은 LA가 같은 디비전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이제 베이거스를 상대로 이제 조금 경기력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파고들면 좋을 것 같고요. LA는 뭐 전력대로 경기력 근데 LA도 사실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팀이 모두 이제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의 어떤 느낌의 라인업의 조율이라든가 라인업을 꾸리는지 그런 부분의 싸움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시백 디비전 팀들의 대결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월 20일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캘거리 프레임스 대 벤쿠버 캐넉스의 경기입니다. 요즘에 퍼시백 디비전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팀 누구냐 하면 이 두 팀일 것 같아요. 캘거리 벤쿠버. 맞습니다. 뭐 벤쿠버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죠. 뭐 캡스한테 진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템파전 같은 경우에 좀 접전 양산에서 결국 한 끗 차이로 지는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로 지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사실 전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벤쿠버는 예전에 그 2020년에 좋았던 그 전력을 그때 기억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캘거리는 지금 명실상부 거의 뭐 NHL 최강팀 중에 하나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두 팀 만났을 때 그렇게 쉬운 승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력대로라면 캘거리가 그냥 뭐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긴 경기도 캘거리가 어렵게 이긴 경기가 많았고 오히려 지금 뭐 벤쿠버가 7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올 시즌 1차전 연장 끝에 1대0 캘거리가 이겼는데 2차전 7대1로 벤쿠버의 대승이었어요. 그렇죠. 그 경기가 이제 막 연승 굉장히 길어진 연승이 유지하냐 마냥 그런 경기였었는데 뭐 캘거리가 중요한 경기를 지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벤쿠버가 확실히 좀 전력은 사실 캘거리보다 떨어지는 게 단연하지만 굉장히 잘 괴롭히고 있거든요. 캘거리를.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홈에서 한 번 더 괴롭힐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 팀도 좀 이제 캐나다 서부 라이벌리 이 두 팀이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뭐 예전에 많이 붙었던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붙었던 경우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캐나다 서부 라이벌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라이벌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전력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어... 재밌는 경기 양상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을 뭐 지난 두 경기에서 잘 보여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 충분히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보면 캘거리 벤쿠버를 위시로 해서 몬트리올도 그렇고 캐나다 팀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간이 되고 있는데 에드먼턴도 그렇죠. 그렇죠. 에드먼턴도 있고요. 자 캘거리 대 벤쿠버 누가 요즘 또 상승세가 더 강한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학교 시그널 23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하나 안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매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녹화를 해서 업로드가 되곤 했었는데 다음 24회부터 좀 약간의 변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4회부터는 앞으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녹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중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저희 좀 스케줄 조정하면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24회부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학교 시그널 많은 또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3회 오늘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이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